나는 1순위 얘기했을 때 유진이 얘기했거든요. 어, 이디. 알고 있어, 이디 얘기한 거. 근데 원래는 나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나는 원래 누나 딱 보자마자 누나밖에 안 보였거든요. 이런 반전. 뭔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장제예요. 그럴 수 있죠. 제니가 저날 룩도 되게 튀었어. 아, 지금 보니까 눈빛이. 거기서 룰비를 찍었어요. 라이브 클릭을. 라이브 클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되게 예쁜가 보다. 나는 누나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누나보고. 헐. 그러면 나랑 갔어야지. 근데 나는 내가 왜 누나 얘기 한 번도 안하고 안 그랬냐면 당연히 나는 누나한테 맞지 않는 사람. 나는 내가 누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래서 잠가버렸어. 나도 너 2순위였는데. 2순위? 1. 아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너 하나 얘기를 했어. 좋지? 기분 좋지? 고맙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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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